이태경 안녕 나 지금 옷이 다 먹혀지고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저기있던 저희 모업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녕 이태경 이태경 너무 신났어요 이태경 완전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바람이 지나서 근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타이티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바람이 딱 맞지 않아 진짜 와 넓둑한 스케일 와 넓둑한 많이 도와주세요 안녕 안녕